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6장 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능공들 중에 가장 솜씨 좋은 사람들은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열폭의 천에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각 폭의 크기를 똑같이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고 5폭씩 서로 연결하여 두 쪽의 큰 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청색 고를 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청색 고에 꿰어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였다. 그들은 또 염소톨로 만든 열한 폭의 천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었는데 각 폭을 길이 13.5m 너비 1.8m로 하여 열한 폭의 크기를 모두 똑같게 하고 다섯 폭을 서로 이어 하나의 큰 폭이 되게 하였으며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하고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 가에 각각 50개의 고를 달고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양쪽 고에 꿰어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붉게 물들인 순량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를 만들고 바닷소의 가죽으로 제일 윗 덮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세월을 널판지를 만들었다. 널판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5m 너비 68cm였다. 그들은 각 널판지마다 두 척을 만들어 널판지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성막의 모든 널판지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막 남쪽 벽을 만들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널판지 하나에 두 개씩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널판지 밑에 두 척을 만들고 은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하였다. 성막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지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 하나에 두 개씩 받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막 뒤인 서쪽을 위해서 널판지 6을 만들었으며 성막 뒤 두 모퉁이를 위해서는 널판지 2을 만들었는데 이 모퉁이 널판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 세워 한 고리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성막 뒤편에 세울 널판지는 모두 8개이며 은받침은 널판지 하나에 두 개씩 모두 16이었다.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양쪽 옆면과 뒷면에 끼울 가로대를 각각 다섯 개씩 만들었으며 널판지 가운데에 꿰 중간 가로대는 성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널판지와 가로대를 다 금으로 싸고 그 가로대를 꿰 금고리도 만들었다. 또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았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휘장을 걸 금 갈고리와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내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고 이 출입구 휘장을 걸 기둥 다섯과 갈고리를 만들었으며 또 그 기둥 머리를 금으로 씌우고 휘장고리를 달 가로대를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다섯 개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찬양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실은 제가 며칠 전에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고 나서 갑자기 주사바늘은 그쪽이 아닌데 여기 왼쪽 손목부터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그쪽이 아프기 시작하고 욱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약간 증상이 남아 있어서 안 그래도 못 치는 기타이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연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통증이 사라지면 다음일부터는 찬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국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은 그 기능공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천을 이용해서 씌우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널판지를 이용해서 그 남쪽 북쪽 서쪽 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인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목공 장인들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만 보더라도 나무로 만들어진 그 건축물에 정말 그런 다큐를 보면 신기하게도 멋질 없이 그냥 그 엄청나고 위험 있는 검축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음새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꾸며서 그리고 계산해서 그거를 올리고 세우고 하는 그 과정이 한치도 오차가 없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계획을 그 장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또 그 과정대로 잘 따를 수 있는 그 장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그 천을 가지고 그 천에다가 정교하게 수를 놓고 또 그것을 덮고 그리고 또 널판지에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끼워서 그 널판지가 수십 개 되지만 그것이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끼워 맞추는 그 기술 또한 이 장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종종 저희 가족끼리 요즘 유행하지만 캠핑을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는 경우가 있는데 캠핑장에 가면 참 여러 가족들 그리고 또 오는 그런 커플들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해요. 텐트도 다양하지만 캠핑에 임하는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시작부터 달라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커플을 보면 가지고 온 그 캠핑 장비를 그냥 누가 봐도 대충 그렇게 견고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렇게 꾸미지 않고 그냥 텐트 치고 즐길 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캠핑 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에는 정말 정교하게 텐트의 방향 그리고 텐트의 그 천들이 우리가 속칭 그냥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천들이 텐트 천들이 구김이 가면 안 돼 절대로 팽팽하게 탱탱하게 당겨진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캠핑 장비들이 정말 완벽하게 완벽한 위치에 세팅이 되도록 그렇게 꾸미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의 캠핑 종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참 가족들이 특히 와이프가 참 답답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이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문은 이쪽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딱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방향과 이거를 그리고 또 텐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가자마자 바로 장비를 풀고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급한 와이프 때문에 종종 그렇게 충돌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얻게 된 결론은 지혜는 무조건 먼저 움직이자 와이프 이야기대로 먼저 움직이자라는 게 그 캠핑하는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캠핑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런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오늘 보면 성막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그 캠핑장에서 마치 텐트와 주변의 것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됨을 누구나 인식을 하지만 성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길이에 맞게 그리고 크기에 맞게 그리고 용도에 맞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기능공들이 하나도 하나님께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꼼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따르고 시행할 때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활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곳에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뜻이 있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그 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영혼에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대로 따르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장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요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했는데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스태프들끼리 거의 한 9년, 10년 전인가요? 한 번 단체로 한 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작은마을제 사역할 때 친구들 졸업여행할 때 1년에 한 번씩 꼭 이 졸업여행 코스에 이 코스를 꼭 넣었거든요. 얼마나 저에게는 큰 자극으로 와닿는지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의 대화는 짐작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아무 빛도 없는 그곳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를 움직이면서 만지고 그리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나의 내 감각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대로 움직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말 100%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다가는 그곳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로드매니셔라고 하는데요. 그 가이드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그 음성에 내 발이 내 손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느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감명받을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만 내가 느끼고 그리고 또 내가 계산하고 또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대로 움직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매니저 로드매니저가 있다는 사실 그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분이 그 로드매니저가 그 가이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내가 계산하는 그 느낌대로 정말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더라도 나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그 방향을 또 그 걸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로드맨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공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런 말 없이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 로드 매니저의 그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자 조금 잠시 멈출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과감하게 그 방향을 향해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광고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로드 매니저 대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음성에 내 발걸음을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내가 계산한 것대로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